윙 나 이거 시즌UB 고래 패밀리 시청자에요 저거 어때 고래패밀리대 시청자 이거 스피드전 해야되요 아이템전으로 내가 이길 수 있어 뭔 버그야 내기 고고? 오케이 아 잠깐만 1등 1등인 사람이 꼴등인 사람 어 그거 시켜주기 뭐 아니면 꼴등인 사람이 1등인 사람한테 뭐 주기 어때 뭐 주기야 나와 이 녀석아 아 오케이 1등인 사람이 만약에 뭐 타로나 저펄이나 레아이다이 뭐 이런 사람이라도 내가 꼴등이면 야자한게 어때 반말 아 야자는 저희한테 저한테 너무 가혹합니다 왜 너네가 벌칙 정해봐 자 다리털 한번 밀까 우리 야 이거 안돼! 누가 밀어주기 야 이거 뭐야 스킬만 꼴찌가 다리털 미나요? 어 꼴찌가 다리털 밀기 지금? 지금 2판? 2판 진짜 갑자기 말이 없어진다고 다들 멘트는 해야돼 전력을 다해 이 싸움 꼴찌가 다리털 밀기 에 전력을 다하지 않음 우아하아 꼴찌 꼴찌 꼴찌는 안돼 꼴찌 마그마 마그마짱이다 마그마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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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럼 이번판 한번 더해서 저 둘이 도기 중에서 더 높은 사람이 그거 하죠 이거 갑자기 이러면 도기를 껴서 3대3 팀전으로 4개 한번 하자 어때? 팀전으로 만드는지 될까요? 카트는 4개지 일단 우리 마그마짱 네? 이쪽 다리털은 아 싫어요 아 이건 좀 솔직히 너무합니다 이 아이디 뭐야? 아이유 납치범 아이유 납치범? 요만 아이디인데? 좀 아닌데? 무서운데? 아이유 납치범 이거 팀전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만들겠습니다 아이유 팀전 팀전 뭐하는데? 진짜 있네? 헐 큰일났는데 이 친구 좀 위험한데? 됐다 초대 오케이 다시 초대해 다시 초대했습니다 다시요? 아 다시 됐습니다 아이유 납치범 아이유 납치범 저는 저친구랑 같은 팀 하진 않겠습니다 아이유 납치범 아이유 납치범 아이유 납치범 아이유 납치범 오케이 사다리 렉시마네가 누구였지? 렉시마네 저요 베아리 잘하던데 몸이 기억하고 있다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정말 정말 공평하게 사다리타기 사다리타기요 아 이거 어떻게 걸려도 여러분들 어 딱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 팀이 이기면 뭐죠? 팀이 이기면 아 그니까 일단 정해야지 그걸 아 안정했어요? 정한 줄 알았는데 뭐 하고싶은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자 하아 자 B팀 나 타로 저펄 아 잠깐만 나 여기서 부리는데 아 저스트 플러스 진짜 개못하던데 아 다시하자 솔직히 좀 왜요 아 왜요 그냥 왜요 난 레알이 좋은데 진짜 아닌거 같애 난 레알이 있으니까 좋아요 아 근데 형 아이템전은 1등이 자기팀이 1등이에요 그치 그럼 오케이 그럼 해봐 독일 왈도 레알다이 같은편이고 나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닌데 아 아 아 아 모르겠다 우리는 레알이 있으니까 아 저흰 도도래 음계 팀입니다 어떻게 할거야 도도래 내기 걸어 내기 걸어 내기 뭐 뭐 의견내봐 아 내가 의견내면 너무 센거 내니까 너네가 내봐 음 인정해줄게 뭐가 있을까요 인정해줄게 캠키고 저질댄스 아 그러면 다음주에 우리 만나니까 내가 캠코더 들고 갈게 네 우리가 홍대에서 만나잖아 저 안가죠 홍대 사람 많은 사거리에서 네 여기서 난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 난 장소를 줬어 이렇게 그 왈도 형 밖에 안가진 않나 난 장소를 줬어 아 나중에라도 난 장소를 줬어 사람 많은 사거리에서 아 그러면 맥도날드 가서 CM송 부르기 롯데리아 가서 안되지 롯데리아에서 해야지 아 롯데리아 가서 CM송 부르기 아 따라따다다다 진짜 할 수 있어 하면 해야죠 야 근데 그거 약간 민폐 아니니 그런가요 민폐네 민폐말고 민폐가 그럼 이미 철진한 참깨빵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진짜 시원하게 여름이잖아 예 예전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억하지 네 그때 그 추억을 되살려서 얼음물 뒤집어 쓰자 호우 대하에다 오케이 고고 옷 다 입고 밖에서 오케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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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버킷빵 오케이 고고 그 다음에 상대팀 짐목해도 되나요 아이스버킷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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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 잠깐만 야 이거 일부러 늦게 가야돼 일부러 늦게 가야돼 일부러 늦게 가야돼 야 우리 빨간팀이야 내가 하드 C A L L Y 한다 오케이 C A R R Y다 네 오케이 빨간팀이 우선하고 있어 잠깐만 나 BGM 겹쳤어 잠깐만 이거 판명명이다 울산큰폴리 이거 이거 어떡할래 2판 오케이 아 3판 2선승제 어때 오케이 3판 2선승제 좋아좋아 야 지금 내가 어? 보호차 타로야 예 형 니 뒤에서 보호차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디버그 운전하지 마세요 아니지? 지금 실드만 두개 처먹었어요 쥐쥐쥐 안돼 안돼 아 뭐야 아 맞네 이거 호령이 지금 물팔이 다 맞아주시네 그렇지 그렇지 나가믿어 기억차 찍어 어 안돼 기억할게요 쥐쥐쥐 응 잘가 아 진짜 욕해 줘 안돼 줄 수 없어 우리팀이 없을게 날개 달려있어 제팀 진짜 못한다 우리 이기겠다 타로야 답이 없다 핵노답이다 핵노답 그 와중에 졌어 벌써 꼴찌 아닌데 아닌데 응 잘가 와 와이파이 수류탄 먹었다 와이파이 수류탄 내 앞에 온 사람들 다 뒤집어 버릴거야 안좋은거 하나 너한테 너의 일이잖아 야 나 지금 인격템만 두개야 내 앞에 와 오기만 해봐 그냥 어? 사지를 분산시켜주겠어 좋았어 능지처참해주지 능지처참해주겠어 자 이렇게 깔끔하게 1등 저격구 깔끔하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 레아이다이 그리고 왈도 독일이 아이스버킷 네 그렇습니다 일단 1승 1승 일단 가볍게 1승 오케이 1승 오케이 어렵네 아 매일 너무 어려워 별거 아니 저펄 버스 저펄 버스 저펄 버스 아 저펄이여 아 1대1이면 스피드전 하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요 오오 멘탈 뚜뚜뚜 자 지금 1승 0패 아 1승 1대0 1대0 2대0이면 2대1이면 2대0이면 끝나는거지 단판 이기면 끝나는거야 3판 2선승제야 오케이 오케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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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파이팅! 파이팅! 이번판도 C-A-R-Y 해주겠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직이야 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후우우우 jadi myths 흥망 흥망 parts 어틀 잘가 enschaft 절밤 어려워 임lib 어려워 첨베받아 저희 개 큰일 났는데요? 넉 아 나 왜이렇게 멀어? 야 역전한다 역전한다 아 잠깐만 잠깐만 타러왔냐 형 불파리 야 전사 안돼 나만 같이 죽었다 나만 죽었다 타로야 안돼 가야돼 어서 이맘 내가 처음이라 못하겠어 마그마짱 죽어버려 마그마짱 죽어버려 마그마짱 이게 독립열사다 아 진짜 대한독립 만세다 탑쿤 타로쿤 타로쿤 아 이겼다 와 이겼다 아 뒤에서 아이템쓰고 있는데 와 진짜 쫄렸다 타로쿤 그거 아니야? 꼬불꼬불한거 아 이거 저펄은 일단 내비두고 아 저펄이요 야 전화는 무슨 전화야 쟤 빼고 해 그냥 레디가 되야되요 아 됐다 오케이 고고 아 전화 보험 듣지마시죠 오케이 여기에 내 모든걸 건다 아 우줌 마려워 이게 그렇게 어려워? 아 잠깐만 잠깐만 화면이야 화면이 헐 안에가 나가 아니 화면이 손자가 안되있어 죽어요 멍청하게 실수를 하다니 아 진짜 개어려운데 왜? 아 이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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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그냥 돌아가야겠다 난 아 다력 벌써 여기까지갔어 저희 형이 저희 저랑 형이 1 2등하고 한 명을 리타시켜야지 저희가 이길걸요? 아 아 아 저스포스 없는거 보다 보타다 진짜 아씨 아야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이걸? 거기 들어가지 말고 그냥 집있게 가지가세요 형 야 알려주면 어떡해 왜 집있게 탈수도 있는거지 어머머머 뭐야 뭐야 아 젠장 아 안돼 아 아 어 이거 왜 안가 왜 안가 으아아아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독주해서 어 아 아 젠장 이게 소련가장의 기분인가?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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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타로쿤 이러면 우리가 이겼나? 아 감사합니다 C A R R Y 나 잘하고 있었는데 형 2등이었는데 2등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날 잡았어 아 갑자기 화면이 흔들고 안되가지고 오 깐달라 했네 주룩 야 어떡해 그 팀 어떡할거야 한판 더 할래? 와 너네 지금 하나 걸렸다 네 축하해 주루룩 오 다행이다 기본적인 맵하자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러면 이거 이번에도 3판 2성승 그럽시다 잠시만요 화장실 좀요 야 일단 왈도랑 독일이랑 레알다이 아이스버킷 예 아 다음에 니네가 이기면 취소고 다음에 니네가 이기면 취소고 다음에 또 니네가 지면 팬티만 입고 아이스버킷 어때? 그거는 두명 웨설재로 잡혀가요 위에 벗고 위에 벗고 빨리 시작해 시작해 빨리 시작해 레디 안했어요 저쪽이 레디 레디하세요 레디하세요 왔습니다 아이유씨 저거 납치범씨 닉네임 위험한 사람 저거 닉네임 위험해 갑니다 타령이 너무 잘해서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 수력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수력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아냐 우리는 저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자꾸 척들이 밑에 쌓이네 아이씨 아니 왜요 이분들 이거 길막이 심하시네 엉덩이를 세게 때려버릴까 이거 어 저펄 잘하는데 이게 카트가 너무 좋다 아 잠깐만 잘한다 막았다 오 나이스 아니 길막하지마세요 에헤헤헤헤헤헤헤 아 아 에헤헤헤헤 아 에헤헤헤헤헤헤 아 길막 아하 허헤헤헤헤헔 이 너무 심하시네 나 지금 초집병 하고 있다 안하던 카트하다가 안 돼!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뭐 별거 아니네! 아 컷팩이야 컷팩 괜찮대! 아 어렵네 컷팩 떨어졌어 실력장이 너무납니다 뭐야 1,2,3등이야? ㅋㅋㅋㅋㅋ 야 아이템전 하자 그러지 왜요? 아이템전 할까? 누가 스피드전 하자 했어 아이템전 할까? 정벌이 형이 스피드전 하지 않았어요? 독일이 형 너무 아이템전 아이템전 할까? 스키니시티에서 스키니스 버킷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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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갑자기 비키니가 됐지? 어 나 카트 안 바꿨다 아 그냥 하지 뭐 비키니 없으면은 팬티만 입어? 집에서 집에서요? 어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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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당해라 야 방금 날개 쓰자마자 바로 자포 오 이 맵 너무 토할 것 같아요 멀미 일어나 아 토하고 와 아 로켓 극혐 으아악 오케이 아이고 아 야 그냥 전화 나와 오케오케오케 오케 아아 나이스 조이가 조이가 1,2,3등이네요 오케 아니 어 아니 보내게 보내 보내 아잇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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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를 보좌해라 나를 왕으로 만들어라 오마의 킹크다 킹크카 나이스 오케 나 쉴드가 두개 쉴드가 더블 쉴드가 더블 아 아 이거 안 막아지는구나 악마빙이 악마빙이 아 아 아 초보운전이야 초보운전 나 꼴등이야 흫 아니 다로야 예 형 믿는다 아 다살 아 다로야 아 아 다로야 다 형 아 나 너무 힘들어 니가 이겨야돼 근데 아냐 다로야 안돼 바람 불파리 오케 안돼 맞아봤자 이케 다로야 넣읍 다рон 아 이야 야 이걸 이기네 아 캐 매넙 캐이덕 야 우리 지금 와 야 Solma 또 리타이어야 왜 아이템전을 못하냐 아이템전의 템이 없어 아 잠깐 나 아이템 아 카트받고 올게 카트받고 올게 아 마지막에 진짜 아깝네 초대해줘 빨리 1대1이야 이제 마지막 승부다 아 이거 여기서 저쪽이 이기면은 아이스버켓은 없는걸로 아 그럼 영상 못찍겠네 영상 못찍겠네 나 같으면 그냥 지겠다 아 영상 찍으면 내가 이겨서 형들 찍게 해줄게요 너 아무것도 안해 형 아무것도 안해 우리 빨리 납치범 지범이형 지범이형 신고당했나 나 신고당해 경찰랑 협정님이세요? 저기 로엘 엔터테인먼트 저기요? 예예 로엘 엔터테인먼트 전화했나봐 간다 뒤지 않는다 다로야 탈간찌아 다막는다 들막 다한다 무조건 이긴다 파이터 파이曲ול 아무튼 내게 물팔이 다 맞아 주지 에 아파 아 아닙니다 아 감히 닝내 아 멍청아녀서 자석이 빗나갔어 형하고 Macht's Jam 아 누웠어 오케이 마그마 짱 뿌고뿌고뿌고 아핳 먹어라 제발 타로 제발 타로야 제발 타로야 제발 아 제발 진짜 아 진짜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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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UF쓰tat마자 바로 UF 들어오어 울파리 쓰고 제발 울파리imo 더 응 앞으로 자세여 우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훠 야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아 저리 가요 저리 가 얘 혼자 죽어요 혼자 죽으라구요 왜 같이 죽어요 살았다 뭐하냐 뭐하냐 저거 진심이다 스피드해 스피드해 그럼 스피드해 승부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남은건 가스에서 오늘 가스 아니야 가트로 조져 가스에요 다 기다리시는데 구독 눌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